자 현대시 두 편이 나왔는데요 이 바로 두 편의 현대시 19번에 해당하는 이 지문은 반드시 별표 때려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시의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좀 낯설어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난해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은 특히나 신경 써서 봐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본인이 선명하게 머릿속으로 이 스토리텔링을 그림처럼 그려내지 못하는 시들은 반드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단어를 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특히나 이 풀이를 듣고 나서 더욱더 그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자 제가 평상시에 다른 시와 다르게 작가 이름을 써놓은 케이스는요 이 작가들은 아주 빈출되는 작가니까 기본적인 성향은 알고 계셔야지 된다라는 거고 또 알고 있으면 이렇게 윤동주의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힌트 삼아서 풀 수 있다라는 거 그 팁을 드릴 것입니다 자 윤동주 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자아성찰의 대가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을 반성해보고 그치 끊임없이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는 작가라는 거 잊으시면 안되겠고요 그쵸 두 번째 작품으로 나와 있는 박모건 대표적인 청록파 시인이죠 그래서 청록파 시인들의 작품 세계가 전기와 후기로 변화되지만 그것까지는 모른다 치더라도 청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치 아이들은 어때 어떤 자연을 가지고 그치 무언가를 표현하기 좋아한 작가들이었다라는 아주 이런 기본의 베이스만 알고 있어도 훨씬 더 편안하다라는 거 갑시다 자 먼저 제목에서 병원이다 라는 공간을 줬잖아요 가자 이 병원에서 무얼 보나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들에 누워있는 누구 그렇죠 바로 이 젊은 여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자인 나라는 사람은 당연히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 그렇지 이 젊은 여자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여자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흰옷 아래 흰다리 드러내놓고 흰색 강조하는 거 보면 시각 강조하고 있고요 일광욕을 하고 있어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일광욕 그러니까 왠지 유럽처럼 여유로움 이럴 것 같을 수도 있지 그런데 뒤에 가서 봤더니 어때 가슴을 앓는다는 현재 마이너스 이 여자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다라는 그치 이 아픔 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치 아파요 계속 가 자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도 없고 나비 한 마리도 없답니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 나무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는 그래서 이 여자가 처해 있는 상황 참 그치 쓸쓸하고 아주 외롭고 거기다가 아픔까지 겪고 있고 그쵸 계속 갑니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그랬어 자 나라는 화자도 나왔고요 이 아픔이라는 뭐가 보여요 이 여인과의 그렇지 공통점이 보이나요 그쵸 계속 가 이제 내 얘기를 하는데 여길 찾아왔대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답니다 나는 아픈데 그러면서 나한테는 병이 없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렇다면 이 바로 늙은 의사와는 뭐가 되지 않아 그렇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야 답답한 거지 나는 아픈데도 병 없거든 이라고 말한대 그래서 엄청난 지나친 시련 지나친 피로 그랬는데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늙은 의사에게 화내만 안 되지 하는 그치 피곤하지만 그치 절제가 필요해 하는 화자의 캐릭터 드러나고요 그쵸 계속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 금자나 한 포기를 가슴에다가 꽂고 병실 안으로 이제 사라집니다 그쵸 그래서 여자는 꽃을 딱 꺾고 사라졌고 그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여자의 건강 아니 내 건강도 둘 다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치 나는 뭐랍니까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 사람이 어때요 소망이 보이죠 그치 둘 다 아픈 사람인데 나았으면 좋겠어 저 여자도 나도 그치 자 그러면서 그가 바로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나았으면 좋겠고 그녀가 있던 자리에 누워보는 여러가지 요소에서 그녀와의 바로 공감하고 있는 자세를 알 수가 있죠 됩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이 젊은 여자를 보고 자신의 아픔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 시다라는 거 그쵸 자 두 번째 작품 들어갑시다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답니다 아주 특이하게 그치 이렇게 바로 본인이 가고 있는 경로를 우리가 뭐 여정이다 내지는 여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쵸 가는 장소요 그쵸 거기서 뭐를 봐 제목에서도 나타내는 나무라는 중심 소재 대상을 보게 되네요 계속 갑니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대요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데 또 그들이 몰려 있다랍니다 이때 그들 역시나 누구 그렇지 나무를 받고 있고요 그쵸 사람처럼 의인화 해놨고요 이렇게 가는 곳에서 계속 나무를 지금 보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어때 어설픈 과하게 그치 어떤 뭐 나그네일까 이렇게 그냥 보인대요 그러면서 추워 보였답니다 그치 나무들의 상태가 계속 또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어느 산에서 또 그들을 보게 되고요 역시나 나무겠죠 걔네들은 무언가를 지키는 파수병일까 어떻대요 또 외로워 보인답니다 그쵸 계속 갑니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놀랍게도 그들은 내 안에 뿌리를 펴게 됐답니다 결국에 자기가 여지까지 다니면서 본 나무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 그치 그래서 이 나무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지금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쵸 그걸 발견했대요 계속 갑니다 묵중한 그들 침울한 그들 아 어떤 공통점이 있어 고독한 보입니까 그래서 바로 화자도 고독이라는 정서가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바라본 나무들도 제 나처럼 외로워 보이고 그치 굉장히 추웠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나 이 작품에서도 나무를 통해서 결국에 들여다보는 건 나무의 속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고 그 안에는 고독이 있더라 맞습니까 계속 가요 자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어때요 아 이거는 내가 어떤 고친다거나 그치 이걸 완전히 떼내버릴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근원적으로 갖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누구나 왜 다 고독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지 않더라도 인생은 고독하고 혼자인 거야 하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예요 자 이런 뽑아낼 수 없는 이 나무들의 모습을 결국에 나는 내 마음속에 기르게 되었다 그치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공통점인 바로 어때 이 모든 것에는 다 고독 근원의 고독이 있어라는 것을 깨달았어 라는 작품이 되겠죠 문제풀이 들어가자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